제20대 대통령 투표장입니다. 고산산동제출출출투표소 투표하러 오늘 왔습니다. 찍기 전이 참 심장이 두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오늘 저녁에 또 잠 못자겠네요. 이렇게 투표를 잘 합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은 9시 아직 안되는데 주간이 많은 건 아니고요. 줄은 한 2m 정도 줄을 섰고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상대의 선택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제20대 대통령 선물을 투표를 하는 시간은 한 2분도 채 안 걸립니다. 본인 확인하고 바로 투표 용지 받아서 투표 아래 들어가서 바로 선택을 하면 다음에 안쪽에서 투표하면 딱 넣어버리면 끝입니다. 한 2분 정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줄을 많이 서진 않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투표를 일하러 갑니다. 이제 일하러 갑니다. 이제 일하러 갑니다. 이제 나가요. 이렇게 해주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